이거 웬일이야? 돈 갚아. 꽉 안 돈, 350만 원. 사상건건 별의별거 다 기억하는데 돈 빌려고 한 거 기억 못하는 거. 야, 그게 벌써 1년이 됐어? 아, 잊고 있었니? 아, 그냥 저렇게 둔감하면 최선생님 편하겠다 싶더라. 편한 게 좋은 거잖아. 아, 저렇게 멀쩡하네. 단질거리는 것도 여전하고. 내가 서른 넘었다는 거고 사람들이 안 믿어. 너 돈 때문에 나 찾아온 거 맞아?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럴까? 아이고, 굶은 봤잖아, 이뻐. 됐어, 줄라. 아, 뭐가 또? 알기는 아니? 너 꿈 풀렸다. 누가 더 생각하나 본데? 귀여워. 내가 원래 여자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잖아. 우리 집사람이랑 애인이었죠. 그럼 같이 잤나? 너 그런 남자 어떻게 생각해? 그러고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남자 같다. 그렇지 않냐? 왜 이래? 네가 이쪽 얼굴 좋아했었잖아. 난 네가 이쪽 좋아해가지고 늘 네 왼쪽에 서 있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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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лишкомисл 고When 아빠이 그래 kitty